오늘 오프닝은 좀 시작하는 게 세 명이나 있어요. 그쵸? 세 명. 오늘 반주 쳐주기로 한 친구가 송다빈 학생인데 나의 스무 살에게? 나의 사춘기. 나의 사춘기 얘기라는 노래인데 제가 이 노래를 저랑 같이 오프닝을 하고 싶었는데 다음 주부터 못 온대요. 군산에, 군산 그쪽에서 내신 시험 때문에 엄마가 이번 주까지만 가이너라! 이랬나 봐. 그래서 마지막을 저랑 같이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 노래를 모르는 거야. 그런데 우리 반장 지현이가 이 노래를 개사해서 맨날 가지고 다니는데 또라이죠? 이 노래를 개사해서 가지고 다니는데 근데 가사말이 너무 좋은 거야. 그래서 지현이가 노래하고 그 다음에 다빈이가 피아노 반주. 저는 맨피아답게 중간에 랩이 들어갈 생각입니다. 시작해 볼게요. 재수생인 나에게. 박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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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한때 내가 1, 9, 5번 새내기 될 줄 알았어 최저 못 맞추고 수는 멈춰 매일 밤을 울던 날 차라리 내가 반수를 하면 마음이 편할까 모두가 널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두려워 아름답게 아름답던 스무 살을 난 아파서 대학 갈 수가 없었던 내가 너무나 싫어서 엄마는 아빠는 다 나만 바라보는데 내 목표는 그런 게 아닌데 자꾸만 너로만 가 재수 가담이라는 말이 내게 정말 맞더라고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나아지더라고 근데 가끔은 너무 자만하면 또 실수할까봐 내가 가진 이 실력들이 수능 날 안 나올까봐 아름다운 아름답던 스무 살이 난 아파서 아픈 만큼 아파해도 살아지지를 않아서 친구들은 OTMT 세대기 배운다고 하는데 내 마음은 그렇게 아닌데 자꾸만 멀어만 가 그래도 난 어쩌면 내가 다은 수능에 만점자라도 될까봐 어쩌면 그 모든 고통을 변딘서라도 위너스플럽 될까봐 포기할 수가 없어 하루 동안 편히 잠들 수가 없던 내가 이렇게라도 일어서 보려고 하는 내년에 대학할까봐 얼마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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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을까 얼마나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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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랬는데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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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